산다는 건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지어도 그래도 묵묵히 살아가야 되는게 삶인가 봅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답니다. 맘 단단히 먹어야죠. 씨약인지 보약인지 먹어봐야 하나 지켜보면 아는거죠. 빡빡하게 사는건 내려놓고 좀 조용히 여유롭게 지내려 했는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좀 단단하게 좀 잘 좀 구축을 해놔야 삶이 유지가 되는 거더라구요.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미신녀처럼 행동해야 그래야 뭐가 되도 된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참 이래저래 이제 드라마를 보다 보면 많은 이렇게 명언들이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는게 힘들어도 견디다 보면 또 나아진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내야 되겠습니다. 비올때는 비 맞아야죠. 한계 아니면 뭐 궁지 뭐 이런것들도 얘기하지만 뭡니까? 패배했을때 더 악랄해지는 그런 인간들이 있답니다. 그런 인간들이 역사를 만들었답니다. 비주류가 패자들이 더 이제 삶을 절박하게 느끼고 더 강해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사람들은 힘있는 자의 편에 서는지 아니면 믿을만한 사람의 편에 서는지도 또 두고 봐야 되는 거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누가 살아남는지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힘있는 사람이 살아났나 아니면 끈질기고 악착하고 진짜 냉여름 같은 사람이 살아남는지도 봐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언제 알 수 있을까? 비바람이 불면 알게 되겠죠. 온실 속의 하우스에서 곱게 자란 꽃하고 길바닥에 자란 들꽃의 차이가 누가 더 오래오래 안죽고 뽑히지 않고 버티는지를 봐야 되겠죠.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대가가 있어야 충성심이 유지가 된다는 것도 너무도 뻔한 얘기구요. 당연한 얘기고 배고픈 짐승이 더 절실하구요. 좀 현실적이고 정상적인 것을 찾아야 현실이 안정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비정상적인 것. 한방에 뭔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걸 찾다보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시궁창이 되죠. 그리고 현실에 타협하는 습관을 들리면 인생이 정말 또 시궁창이 된다는 얘기도 있답니다. 참 우리는 사람들이 뜨겁게 반응하는 것과 회의실에서나 하는 그런 지루한 얘기들 그것들 중에서 기적을 만드는 뜨겁게 반응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싶어 하지만 세상에 공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만들어내려면 수십번 수백번 수천번 수만번을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제 과거를 되돌아보면 이 정도밖에 안됐나 봅니다. 이래저래 벽에 부딪히고 많이 어렵다라고 하면서 나 자신을 좀 놔버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요. 힘들고 계속 벽에 부딪혀도 도망치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압박의 스트레스에 더욱 궁지에 몰리는 것 같아도 그래도 맞서야 하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래사움에 끼면 고래등이 터지거나 아니면 고래를 사냥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구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빠져 죽는 거구요. 어떻게든 발붕치다 보면 물에 적응해가지고 물을 이용해가지고 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비겁하게 버티다 보면 또 버텨진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과연 그게 가능하려나 라는 생각도 들구요. 가능하면 만들어야죠.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거절당하고 패배당하고 절망과 외로움을 많이 겪다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의 어떤 식으로 승화가 되고 좀 더 강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밟혀 보면 안답니다. 내가 그냥 밟혀서 그냥 죽을 싹인지 아니면 밟혀도 다시 일어서는 정말 내공이 센 뭔가 인지를 말입니다. 사는 게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서도 안되고 믿고 싶어하는 걸 보려해서도 안되고 참 많은 생각들을 내야 됩니다. 이게 뭔가 쉽기도 하구요. 참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좀 더 막막하고 좀 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구요. 사람들이 계속 얘기합니다. 지금은 IMF 시즌2라고 그리고 탐욕을 부추긴 이들이 많은 사람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간다구요. 내공이 현실이라고요. 더 공부해야 된답니다. 돈도 중요하고 앞으로 뭘 준비해야 될지도 잘 좀 생각해야 된다랍니다. 조금 내치한 이들이 많이 몰라간다고 하는데 지금은 게임의 규칙이 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변하는 게임의 규칙을 잘 파악해 둬야 된답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얘기하네요. 참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 조급해진답니다. 그 조급함이 인생을 막친다고 하죠. 흥분하면 안된다라고 합니다. 천천히 뭔가를 결정해야 된답니다. 자본주의에서 빚지면 가족의 해체가 되고 하측면으로 전락하고 불편하고 번거로운 힘든 일을 감당하고 받아들여야 된답니다. 지금은 천원 만원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모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야 그것들이 쌓여서 자산이 된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앞으로 영글족들 빚진 이들이 많이 힘들어지고 많이 올라간답니다. 대기업 다니다가 퇴직하면 그냥 순식간에 하측민으로 전락하는게 우리네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평소에 어떤 식으로든 좀 잘 대비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은 쉽지만 현실은 많이 어렵다는 것도 잘 압니다. 어떡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특별한 대책이나 비법이 있는게 아닌데요. 그 비법은 매우 뻔하고 당연한 행동 실천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앞으로 경제적인 지옥이 펼쳐진다고 하니 어떻게 지낼지 어떻게 견디고 버틸지를 잘 생각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곡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엄망하고 난리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간이 오냐는 지속 된다는데 마음 단단히 먹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걱정도 많이 되고 염려도 많이 되죠. 앞으로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더욱 심해진다고 하니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잘 파악해야 되고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 이런 것보다 내가 스스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성실히 살아야 세상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많은 생각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파악이 온다는데 이래저래 많은 어려움이 닥친다라고 하는데 겁이 많이 나죠. 두려운 마음들이 많이 생깁니다. 앞으로는 현금이 목숨 줄이라고 얘기한다는데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많은 생각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몰라간다라고 하니 겁이 많이 납니다. 저도 그 평범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어렵고 무서운 일들이 닥칠지 두렵기도 하고요. 또 그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공부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니 이 또한 지금의 상황이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